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도비의 XD 툴을 설치하는 방법 가지고 왔어요 어도비의 XD가 언제 유료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해당 프로그램의 무료 플랜을 살펴보면 제한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 툴 안에서의 기능 제한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무료 플랜으로 활용할 때가 많아서 제가 지금 어떻게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정리해서 올려보려고 합니다 디자이너든 개발자든 상관없이 이 XD를 이용해서 스토리보드 작업이나 간단한 아이콘 작업들을 쉽게 할 수 있는 점이 너무 좋아서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이 툴에서 주로 하는 작업은 손으로 그려놨던 스토리보드를 디자인 스토리보드로 만드는 작업에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간단한 앱 아이콘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일단 오늘은 어도비 XD를 다운받고 설치해 볼 거예요 먼저 구글에서 어도비 XD라고 검색을 하면 상위에 어도비 공식 링크가 나옵니다 이걸 눌러서 들어가 볼게요 무료 플랜을 사용하려고 해도 일단 어도비의 계정이 있어야 해요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크리에이트 아카운트를 눌러서 가입을 해주시거나 서드 파티 로그인이 가능하니까 여기서 사인인을 눌러서 페이스북, 구글, 애플 아이디 있으신 분들은 그 계정으로 대신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애플 아이디로 가입해서 진행했습니다 가입과 로그인까지 무사히 마쳤다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xdinstaller.dmz가 자동으로 다운로드 되고 다운로드한 파일을 눌러서 설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설치 창이 뜨고 xd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설치가 진행됩니다 이때 xd와 함께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라는 프로그램이 같이 설치가 되는데 이 프로그램은 어도비의 많은 앱들을 설치 및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가 있어야 어도비의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유료 앱들은 사용권을 구입해야 다운로드 할 수 있어요 간단한 필수 답변지를 작성하고 넘어가면 설치가 진행됩니다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와 xd 설치가 끝나면 자동으로 xd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짠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창에 설치된 앱 목록에 xd가 추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xd가 뜨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는 하이드 하거나 종료하셔도 됩니다 xd의 첫 화면이 이렇게 나오고 스토리보드 작성을 위한 새 문서는 여기서 커스텀 사이즈에서 가로 1000, 세로 800 이렇게 입력하고 캔버스 모양의 이미지를 선택하시면 새 문서가 만들어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캔버스에 스토리보드를 그려보고 이미지로 내보내기까지의 방법을 정리해서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구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